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우리 여자들은요. 참 예뻐지기 위해서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겨울철에는요. 더 예쁜 피부를 위해서 각질 잡느라 또 고생하시죠. 맞아요. 여름에는 번들거림 잡느라 또 메이크업하실 때 고생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그 두꺼운 메이크업 속에 내 피부를 감추느라 고생만 하실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피부를 드러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오프 화이트닝 크림을 오늘 함께 하실 텐데요. 가격 구성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가격과 구성 정말 좋습니다. 또 오프 화이트닝 크림 100g짜리 6개를 드리는데요. 오늘만 특별히 한 개 더 드려요. 총 7개를 드리는데 가격은 7개의 가격이 아니에요. 정말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33위 안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 놓치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특급 우편 EMS로 무료 배송까지 도와드리니까요. 오늘 꼭 이 기회 잡으셔서요. 화나 피부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가격도 좋고요. 구성도 좋고요. 정말 제품 자체는 더 좋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제품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또 포 화이트닝 크림인데요. 일단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는 사람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 수량으로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되어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은 중국 첫 런칭으로 고객님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음이 저는 정말 기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데 당연히 이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용량, 사이즈가 정말 남다릅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미백 제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많아봐야 70g? 이건요. 100g. 넉넉한 대용량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까지 탁 사용하셔서 예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림 보이세요? 두부 그림. 두부 그림. 아니 웬 화장품에 두부 그림 싶으시죠?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부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식재료. 그렇죠. 맛도 맛이지만 영양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 중국분들은요. 특히나 이 두부를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신대요. 매 끼 식사에 반찬으로 올라올 만큼 그런 이유는 이 두부의 영양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두부의 주성분이 뭡니까? 콩이죠. 콩이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또 푸 화이트닝 크림의 주성분이 바로 이 콩입니다. 근데 콩도 그냥 콩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자고 나란 콩, 국산 콩, 완두콩, 검정콩, 작두콩이 이하면 석 들어있는데 작두콩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A, B, C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비타민 B가 일반 다루콩에 비해 내도 덥게나 많이 들어있대요. 맞습니다. 이 작두콩이요. 국내산도 국내산이지만 더 좋은 게 특허받은 작두콩 추출물을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그냥 담은 게 아니라 저온 공법을 사용해서 콩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저온 상태에서 살살 블렌딩해서 영양소만을 꾹꾹 담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는요. 콩요. 먹지 마시고요. 얼굴에 발라보세요. 영양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미백 크림인데 정말 단백질 크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양 가득한 제품입니다. 이쯤 되면 제형 보고 싶어 난리실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딱 열고 보시면 일반 미백 크림은요. 약간 크림 타입으로 묵직 물잖아요. 이건 그렇잖아요. 약간 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두부를 으깨서 바로 넣은 것 같아요. 딱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건 많이 바르시지 않아도 돼요. 정말 조금 소량만 바르셔도 엄청난 미백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만 발라볼게요. 저는 벌써부터 확인이 가능해요. 저 지금 되게 조금 바랐거든요. 근데 벌써 보세요. 와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미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와 또 오프 크림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많은 미백 제품들이 요즘은 많이 하얘요. 그런데 이 제품은요. 정말 소량으로 이 정도의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제품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즉각적으로 미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그렇죠. 미백 크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이 성분 다들 아실 거예요. 미백 효과에도 좋고요. 치료물 개선에도 너무 좋고. 탄력 주름에도 좋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것만 들어갔으면 미백 효과에 약간 떨어질 수도 몰라. 조금 부족하려나? 그런데 일곱 가지 효모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중에서도 쌀과 보리. 쌀과 보리는요. 미백 효과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우리 예뻐지고 싶으신 분들. 쌀뜨물을 사랑하시잖아요. 네. 우리 왜 쌀뜨물 일일이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요. 그런데 이럴 때 도브 크림 사용해보세요. 네. 쌀에 효모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얼굴에 효모 바른다고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얼마나 순하고 미백 효과는 또 바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제 미백 크림이니까 미백 잡았죠. 보습 잡죠. 거기다가 자외선 차단까지 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우리 여름철에요. 이것저것 그렇게 바르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만 싹 바르면 끝. 여름철 뿐이겠습니다마는 예뻐지고 싶으신 분들. 정말 쌩얼 미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 이거 딱 바르시면 돼요. 저희가 좀 써봤잖아요. 네. 저도 지금 보시면 여름 되다 보니까 얼굴이 저렇게 까무잡잡해요. 그런데 저렇게 소량만 바르고 나니까 저렇게까지 환해지더라고요. 완전 톤 보정 제대로 됐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밖에 나갈 때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면 저는 진짜 화장한 효과를 그냥 쌩얼. 너 쌩얼 왜 이렇게 예뻐? 이 소리듣는 거지. 맞아요. 아니 이게 즉각적인 미백 효과인 건 맞지만 일시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쓰면 쓸수록 내 피부 톤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오늘 가격도요. 구성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은 가격과 구성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00g짜리 6개를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한 개 더 드려서요. 7개 드립니다. 가격 533년에 가져가 보실 수 있고요. 또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이유. 네. 국제특급 우편 EMS로 무료 배송까지 도와드리니까요.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지금부터 환한 피부 연출해 보시기 바랄게요. 진짜 오늘 놓치시면 후회하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정말 예쁘고 고운 피부 갖고 계신 분들 부러워만 하셨죠. 자 근데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이제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 예쁘고 고운 피부의 주인공이 꼭 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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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